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봉독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28절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바로 예수를 믿는 주의 사자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고 정말 2019년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청이 넘치는 2019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듣지 못해서 뭔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가까이 듣는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주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주의 말씀으로 해결받고 오늘 기한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고 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올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위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권능의 자리 오늘 기한 말씀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환경에 어두운 영이 물러가고 주의 축복은 은혜 가운데 2019년 건강과 평강과 풍성함과 부유함과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오늘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언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우선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오셨어요 은혜를 받으러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배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아유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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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 시간에 그냥 눈을 내리 깔고 자더라고요 큰 문제가 있구만 뭔가 자세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예배에 성공을 못하고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 뭔가 마음에 벌써 어둠에 잡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의 자세가 벌써 잘못됐더라고요 저분 다음부터는 못 세우고 갔구만 저분 다음부터는 설교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갔구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세계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사자들을 불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예수를 믿게 하였고 그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적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먹어리를 듣게 하며 봉어리를 말하게 하며 안진병이를 걷게 하며 오늘 귀한 말씀과 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주의 능력과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표적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 여기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보낸다 여기 믿는 자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다 여기 믿는다를 보니까 피스티오 피스티오 바로 피스티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뭔가 피스티스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하는 것처럼 바로 적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돈독한 믿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섰을 적에 건강이 해결되고 평안이 되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강건해지고 2019년 능력의 주의사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발걸음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 권능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능력의 발걸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체험하고 날마다 날마다 걸경하고 평강하고 풍성한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를 보낸 자를 내가 보낸 자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 발걸음마다 주의 능력과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표적이 함께한 능력의 사자들 은혜의 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그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시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치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권능의 자리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가 응답받고 치료받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으냐고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기도록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이 깨워진 상태에서 말씀을 펴낼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 그 말씀으로 치료받고 그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받고 정말 우리나라가 주의 축복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 모든 영혼들이 소생되고 영혼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의 기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그러려니까 기도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나도록 성령 춘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2019년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너를 구원하고 나만이 너를 바로 아버지께 인도하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친척을 내 친구들을 내 형제들을 모두를 예수님의 몸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여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시간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함께하는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축복을 누리는 2019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한 은혜 가운데 섬기는 교회마다 발전하며 성장하며 부흥하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제가 몇 달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인데 어느 목사님이 인천에 좀 내려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아니 목사님 동암역에 와서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그래서 동암역에 내려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거기 기도원에 딱 가보니까 아주 은혜가 풍성한 기도원이더라고요 주의 능력이 진짜 샘솟고 준비가 다 됐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료 받고 정말 권능 받고 주의 능력이 샘솟는 기도원이라고 세상 넓고도 좁아요 근데 오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분이 저분이 어 그분의 그분이구나 그게 감이 잡혀요 감이 잡혀요 세상 넓고도 좁다니까 정말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항상 무장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해주세요 저기 와서 해주세요 그냥 믿음으로 가고 순종하고 갈 적에 주께서 나의 일을 하니 내가 주의 일 맡은 사람을 간당하니 주께서 쓰시고 주께서 큰 글쓰로 세계를 무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말씀 증거하고 일본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 중국에 가서 또 말씀 증거하고 또 저 울란바토로 몽고까지 갔다 왔어요 벌써 갔다 온 지가 수십 년이 되네요 선교하다 보니까 또 낙타에서 떨어지는데 한참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 그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그냥 강하게 증거하니까 병든 제가 치료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치료받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쓰시고 저곳에 쓰시고 또 이렇게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니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또 주께서 앞서가셔 역사하시는 그님 주께서 또 세계를 무대로 일하도록 또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한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어느 곳에서 이제 붕예를 해라고 그래서 했어요 해서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꼭 들러리 선 것 같아요 들러리 당신은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들러리 선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그 섭섭한 마음이 없었나 있었나 봐요 그분한테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그랬더니 네 번째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받았어요 목사님 먼저 반응이 너무나 좋은데 한 번 또 오십시오 그 칭찬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 없더라 생각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네 그러지요 그러지요 대답을 딱 하고 나니까 목사님 그건 그거고 이번에 10월 달 첫째 주에 와서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섭섭한 게 있어서 아내가 딱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뭔가 그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순종해야지 한 마음으로 딱 순종했더니 또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주에 맡은 사명은요 감사해서 하고 좋아서 하고 신인해서 하고 찾아서 하고 기뻐서 하고 감사할 주게 주께서 이것에 쓰시고 저기에서 쓰시고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이 목사님 만나고 저 목사님 만나고 저 목사님 만나서 서로도 또 연결 연결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축복하는 은혜 가운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할 적에 축복하지 바빠 바빠 바빠긴 뭘 바빠요 너무 바쁜 것도 큰일이요 주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적에 주께서 정말 때로는 1명 때로는 10명 때로는 20명 그럴 때도 순종할 적에 100명 200명 1000명 보인데도 길이 열리는 거지 바빠서 못합니다 보수가 없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갚아주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과 같이 대답하여 가라 쓰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께서 이렇게 선교 방송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보내고 정말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내가 그냥 무릎으로 그냥 준비하고 정말 피기를 통하는 말씀을 증거할 적에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소생되고 세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면 우리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이 발전하며 성장하며 부흥하기를 예숨으로 전합니다 2019년 주께서 쓰시고자 주께서 함께하고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 바로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 요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과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므로 말매마 인만웰의 능력이 인만웰의 콧등이 인만웰의 축복이 마기를 예숨으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